신호제를 지내면서 우리의 존재님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다음은 추도사에 하겠습니다. 추도사를 해주실 분은 본총단의 자비실천승가의 수도왕 광명실 최혜두원영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추도사 근대일로의 큰 스승이신 세계불교허방청 초대법왕 일붕서경모 존재님을 추모하며 울립니다. 존재님이시여 지금도 저희들은 1996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에 일붕서는 허방청 추석궁에서 원작에 드셨다는 비보를 전해듣고 전세계 불구도인과 대한민국 일천만 불자가 비탄에 빠져 흘린 눈물은 1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기억됩니다. 돌이켜본건데 존재님께서는 조국의 영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중국 고아산과 백마산의 평화통일 시비를 건립하고 미처 여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 제자들의 당국한 만루에도 불구하고 영이어 미국 포교에 나선 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열만에 드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더욱더 간절히 말리지 못한 제자신이 한스럽고 죄송스러운 못난 제자는 비통함에 통안의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일평생을 오로지 국제 포교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존재님의 승부한 전신은 진정 이 시대의 선지식이오 불자제들의 참수성으로 칠천년문도 제자들의 가슴에 남아 영원히 기억되어 전송될 것입니다. 존재님이셔 존재께서는 자유로운 미소로 때로는 엄중함으로 오만과 황제함을 경제하라 하시며 제자들을 지도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입증이 가꾸어지자 세계일화 즉 한 송이 꽃을 피워내라 라고 마지막 의원에 가까운 선피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존재님의 추상같은 의원을 망각하고 제자들은 천국으로 흩어져 하하가 상생의 도리를 저버리고 존재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도 19지기를 봉행하면서 저희 종도 제자들은 존재님의 의원을 가슴 깊이 아로새겨 종도 서로 간의 하악과 상생을 동호하여 사단범인 대한빌교 성교 종단을 마석 위에 우뚝 세워나가겠습니다. 존재님께서도 불호살림의 의심력으로 저희 종도들이 묵망에서 벗어나 무상정각의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함께 하시길 바라옵니다. 존재님이셔 마지막으로 바론 하옵나니 이 땅에는 중동 바이러스 외루스가 확산되어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극심한 강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재님이셔 오늘 존재님의 원적 10주기를 추모 하느님 법석에서 인연으로 폭력을 갖추시어 이 땅에서 모든 낙제를 물리시어 온 국민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농부들의 입가에 밝은 미소를 주시어 불자들의 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존재님의 영전에 참회의 행을 올리면서 미만 추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59년 6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성교종 자기실천 승가의 수도와 원장 광명신 최혜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도사의 또 큰 스님을 생각해 하는 애틋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 부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